부지런히 가야된다 부지런히 아바타 뒤에 남겨놓자 와 이걸? 이거를? 후한을 남겨서는 안되지 뱅 뱅 우후! 보니깐? 어 아직도 해킹되고있어 좋아 개굿 저 죽일라고 미친 눈이 쏘겠지 어글킹 어글러 미쳤다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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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으로 때리려고? 절권 아 다 빗나가져 저장창에서 색토포드 터지면 다 죽을텐데 아 개행복하다 아 개행복하다 아 그러자마자 저장창에서 한발만 맞춰라 죽여버려 그냥 아아 이거 아바타 리뮤 아 차원균을 지금 못쓰네요 로켓발사기로 한번 쏴 볼까 안되네 안들어가지네 사실상 이게 답이긴 한데 플라즈마 수류탄 발사합신 얜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그대로 다이빙이네 잘가 하군이 어딨어 다음 턴이 풀리는데 잘가 어 머디 그러네 바닥 안부서지네 둘다 정배 남아있거든요 지금 휴즈 한번 쓸까 휴즈 저거 진짜 안죽네 신기할정도로 안죽네 섹토포들 터뜨려서 옆에 있는 애들 다 죽여야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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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갖고싶다 인도부자 에너지 1이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못 죽였네 그런거 안맞구요 쟤도 산성 질질 흘리면서 당일텐데 맞지마! 피해 피해 피해! 아아 저런저런저런 그렇지 제발 맞춰 제발 그렇지! 꾸미 꾸미 깔끔히 코코링 살리고 오오 오요 여기 플라즈마 블라스터 쓰기 딱 좋게 서들 계시네 네 어? 노리셨나 이거?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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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권총으로 죽일까? 술탄으로 죽일까? 술탄으로 못 죽이네 제발 제발 아아 아바타 피해 피해 와 아바타 맞았는데 왜 피가 뭐야 누구야 누가 자연 회복이 있었대 자, 길이 맞추면서 갑시다. 아, 아바타 피가 차요. 대단하네. 그런 의미에서 죽이고 할까? 마사지. 어디가 끝이야? 우주선 이거. 어, 이거 왜 집이야? 응? 이게 집이네. 또 다 두고 가겠죠? 와, 아씨. 게이트 키퍼가 있네. 아, 너무하잖아. 와, 대박. 어, 뭐야? 게이트 키퍼는 어디가고? 버그야? 뭐야, 어떻게 게이트 키퍼 어디가고 저렇게 돼? 합쳐졌나? 내 잠재력을 봤대. 내 잠재력을 봤대. 아, 습득한 기간이 있으овал 것 같다. 너희 pls만으로 돌아가면 그 동의가 없지 않지만 그 동의가 없었다고 했다. 그렇게 lean에 trading에 대해서는 너는 그 등장한 곳에 하셔야 좋은 것 같아. 자꾸 나 꼬시는데.. Sound에서 landingachten그라면서 계속 뛰어들어. 콤마는죠. 암튼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기간에 가지고 있을 것 같다. 우리가 보여줄 수 없었고 우린 엔튼을 잃은 것입니다. 우리에게 더 높은 역사하기에 어디로 가지? 어디로 가지? 도와줘! 나 가자. 오버워치에 걸어. 나 가자. 커맨더 충이야 충. 오버워치에 걸어. 오버워치에 걸어. 오 마이 FUCKING GOD. 오버워치에 걸어. 로켓이 걸어. 살려줘. 살려줘. 다 살려줘. 오 나이스 차원균열. 차원균열! 하나 가고. 하나는 다음 턴에 죽고. 겪은 상태지만 혼란에 걸리겠죠? 안걸린다. 뭘 죽일까? 얘를 죽일까? 확실한 걸 죽여? 확실한 걸 죽이자. 안확실해! 젠장! 와우. 헐. 한대 맞고 기절했어. dunkatte удар. 해 relaxed. 어선 엑스탱, 설치로 locked. 보자. 진짜 어이없어. 다 춤을 다 춤을 추라. 훠이 실패하도 했어요. 아 진짜 어이없어 저런거 안맞아도 되잖아 와 죽는거 아니고 막판에 아 진짜 좋을거같은데 사거리 계기인데 와 개무섭다 와 아 이거 힐 해줘야 되는데 와 굿 어딨지 아이 미친 안갖고왔어 아이씨 이거 해킹하자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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